야 마을 뭐야? 오 마을 봐라? 어 여기 길 뭐야? 길.. 어 다 줬나? 어 명훈아! 누나 이거 왜 이렇게 깔끔해졌네 여기? 봤어? 야 어떤데? 명훈이네 뭐야 명훈이네 이거! 야 잠깐만 우리 잼 입고 대박이다! 깰컴하다 깰컴해! 아 명훈아 고맙다! 명훈아 혹시 근데 내가 여기 흙이 너가 좀 많길래 예 흙 좀 썼는데 혹시 좀.. 누나! 어? 어? 누나! 우리 먹방리의 환경미화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써도 돼 가져가! 조명훈! 고맙다! 똑똑! 어 뭐 빠르네 반갑고 반갑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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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유 더 안 캐? 야 석유가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야 아 진짜? 시초기 발견하면은 몇 개 남아 석유가? 최소 30세트는 나와. 하나 세핑으로 찾으면 돼, 그러면? 아, 그러면 명훈아 거기서 찾은 거는 반값에도 줄게. 그거 찾아주면. 확인이요. 어, 들어가. 강화. 와, 독수리 포획 150에 사살 50만 원. 어? 정글이야? 와, 정글이야? 와, 지형 진짜 개같다, 그냥. 와, 맞아 이거? 정글, 정글, 정글. 기린 진짜... 시시요. 몸만 안 움직여도 진짜 개고트인데. 흔들다리, 흔들다리. 호눈님! 반갑습니다! 봐볼게, 기다려봐. 아, 뭐야. 아직 정글... 호눈님! 잠깐만요. 어, 명훈아. 왜? 나의 기린이 이게 또 시야 확보에 좋거든요. 아, 좋다. 그거 진짜 좋다. 독수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린으로 목 겁나 길어가지고 지금... 개사기인데? 시야보는 중. 다음에 봬요, 다음에. 아, 근데 지금 독수리 다 찾고 있는데 안 나오나봐요. 뭔가 좀 특별한가 본데? 혹시 날타리랑? 진짜 눈썹 검은색, 흰색 정글 내에서도 보기 힘든 판다다 답은... 어, 야!! 맞나보네... 대나무 줘봐. 야, 먹어 봐. 먹어 mostra 스킨 찍고 다른 판타 찾으면서 사이클 돌리자 확인 팬더가 스폰 몹이 맞네 야! 시바아아아아아악 너냐 이 개X새끼야? 아니 방금 남범이 형이 변신한 거 아니야? 쟤를 왜 때려 갑자기 판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뭐야 이거 다 털린거죠 이거 새거랑 그거랑 어떻게 자... 그거 해? 디둥 같은 거 밑에 파보라고? 세펜 나이스! 아아 이거! 야 여기 위에도 있다! 어 여기도 있다! 야 얼마 범 근데? 버는거는? 개많이 벌거 같은데? 블록 한 개에 2천원? 휴발 아 내가 팔까? 그냥 독수리 꺼주라고 해? 그냥 독수리 돈으로 사? 위키보면 광부만 채집 가능이라 써있다 걸리지만 말하다오 아 진짜? 야 그럼 일단은 헤드웨어한테 하고 헤드웨어 형을 나의 그 광부로 키워야겠다 자 이제 12시 된다 옆에서 한번 대기해볼게 12시 되면 젠들 수 있어요 자 5 4 3 1 1 제발! 아하하하 야 안 나와 아아 아 그냥 판다들 다 죽이고 죽이고 갈까? 아휴 야 이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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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 뭐? 어? 울어? 아 미안하다 아 진짜 어떻게 이 귀여운 애들을 죽이냐 아이 촌장님 반갑습니다 70렙 보상 받으러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네네 자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괜찮습니다 이런 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있을까 오오오 야 고대종의 핵 30만 골드 아이 선발퇴할 만하네요 이런 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강화해야 돼 진짜 그냥 딱 무심하게 그렇지! 아 다행이다 아아 일각 나이스 그거 총 해서 석유가 몇 개 나오는 거지? 근데? 제가 몇 개 가져가면 돼? 허어 3000개까지 맘대로 들고 에? 아니 그렇게 많이 나와? 뭐야 야 이거 석유 이거 뭐야 아니 혜태용이랑 이거 하길 잘했는데? 진짜 섭쩜까지 쓰겠어 어부인데 기름부자가 된 거네 제가 아직 더 받아야 된다 하하하하하 하이하이 굿모닝 굿모닝 아니 농무 진짜 억울하지도 않나? 자기들의 권리를 뺏겼는데? 오자마자 왜 동식점 동묘 아저씨 됐어 나는 채집한다길래 그럼 명훈이 지게 몇이야? 나 지금 지휘의 낚싯대까지 해서 6 와 와 지휘네 너 근데 어부 아니잖아 나가 어부 아니잖아 형 뭔 소리 나 안 보여? 너 그거 미장부가 어부잖아 나 어부잖아 인마 나 어부야 아니야 너 만큼 안 달고 있는 거잖아 기름받아가지고 그거 공유해가지고 기름방관 하기로 했다며 이 강척자식아 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이잭이 진짜 여기서 박쥐야 그까? 아니 여러분 이게 제가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저 지금 연료통이 상자 한 개가 꽉 찼습니다 나도 수축이야 위치 하나 아는데 팔까? 오 쎈 빼기면 형 진짜 기가 맥혀 말이 안 돼 아니 수천 개 나온대 그 정도야? 지금까지 그걸 노세금으로 먹었다는 거야 나 2,300만 원을 하하하하하하 나 광첩이야 나 지금 이야기 들으면서 이제 광보들한테 전달하라고 잘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어제 진짜 얘기하는데 기름 안 팔게 이러니까 진짜 어이가 숨이 턱 막히더라고 진짜 이거 대기업 해? 그냥 그냥 어? 후상공인들 진짜 다 죽어나가 그럼 기름 안 팔게요? 돈 벌지 마세요 이런데? 눈물만 나오더라 할 말이 없더라고 근데 지들은 희생님 어사님이 어부를 잘 몰라? 어부를 잘 모른다? 그렇게 해? 그래 이러면은 이제 광고를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부 정신! 저희는 진짜 이 시점이 여기 아래로 쳐박혀 있어가지고 거북목도 되면서 거만도 다 잃고 돈도 벌고 세금도 안 내고 진짜 억울합니다 억울해요 그럼 이제 광고분들 나중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의견 한번 통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우 위원장님 정말 아 이거는 제가 마을 회관 옆에다 붙여둘게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자 9번 살펴주세요 고맙습니다 아 돈 많이 벌었다 어우 야 쏠쏠한데? 돈 필요할 때 그냥 어부 와서 아 근데 세금이 문제긴 하네 잘 오르긴 해 지금은 근데 그 전에 아이고 열심히 또 톨를 하네 영맥이 어떤 걸 생각을 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두 시간 만에 한 번씩만 열리게끔 하던가 이거 맨날 열리니까 이거 버리는 거야 아 형님 돈가 안 돼 돈이 안 돼 먹으면서 돈이라도 벌리면 하는데 안 되니까 하기도 싫은 거야 그래서 하래 다들 이 몸부림이 어? 음... 하하하하 쓰읍 아 이게 참 무슨 일이야? 어 형 왔어? 형은 어디냐? 어디야? 나 여기... 나 위쪽에 있어 어디야? 소리 나는 것 같은데? 그눈 목소리 들려? 그눈 목소리 들려? 그눈 소리 났는데 여기서?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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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깔아놨지? 아... 안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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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거리 봐라? 헉... 아 한 2점 아 야 진짜 여기 어디야?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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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거 너무 거슬린다 진짜... 아... 아... 롤짐 빠졌고 2,800 이거 얼마... 잠만... 20%죠? 20% 피 좀 채요? 피 좀 채 봐 거의 다 깠어 거의 다 깠어 아... 포획만 하면 돼 포획만 보인다 보인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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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쏘는데 명훈아 아... 아... 그냥 죽여야겠다 죽이자 죽이자 위험하다 위험하다 아... 어지럽네 아... 어그로가 안... 왜 나한테만 자꾸 걸리지? 말이 안 되잖아 20%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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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났다 명훈아 아! 몇 번을... 아... 14개 썼어요? 14개? 15% 어... .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왜이러워 거묘이 야 그대 종레이드 재밌었다 아니 empowering 이 친구 독수리까지 마무리하면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겠군. 내가 가니까 안 나오면 레전드 되겠다. 아 독수리 잡는 거? 아 오케이 형. 하이! 병원님! 아 내 앞에 있다! 저거 한 3개 나왔어! 어 나왔어! 100개, 100개! 저거는 누구야?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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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나 독수리다!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근데 내가 구멍을 다 줄 때까지 기다려줄래? 어 너 먼저 써. 아 윤희 선배가 직접 잡고 싶대서. 아 오케이 오케이. 내가 그냥 계속 맞아줄 테니까 너가 풀이하게 구멍을 해봐. 응, 구멍을 준 4개만 더 기다려줄래? 어. 네, 설레요. 할 수 있어. 오케이, 한 번. 할만해, 할만해. 제발. 다 안 됐어. 안 됐어, 다, 다 썼어? 어, 다 썼어. 나이스! 됐어! 잡혀, 잡혀, 잡혀! 아 희난성이 진짜 잘 찾아. 여기. 여기. 윤희는 너무 만족해요. 윤희 하루만큼 다 했어요. 아, 축하한다. 진짜 잘했다. 나 10개 했을 거니 나중에 9개만 주라. 오케이, 가버릴게. 이제 명호님 드셔야죠. 가, 가야죠. 그치? 모... 빙? 명호님 저 정말 죄송한데 혹시... 네. 집에 갔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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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잠깐만요. 저 집 갔다 올게요. 귀여워서 줄게요. faut... 나 진짜 집 왔어. 오, 나갔어! 오오오오오, 나왜! 난 진짜, 야, 진짜라! 아니, 진짜 집 왔어! 아, 진짜 독심, 진짜! 야, 뭐야! 드디어 없으니까! 왜! 갈게요, 갈게요. 야, 포부, 야, 포부, 야, 포부는 뇌에서도 갈게요, 갈게요! 나와, 나왔나?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안에 있어. 야, 뭐야, 또, 또 뭐 돌진했는데? 응? 그냥 들어갈게요. 네. 아, 여까나! 있죠, 있죠. 야 그냥 맞다잇떡! 맞다잇떡 맞다잇떡! 2천 5백 2천 5백 아우 아우 아 뭐야 이게 죽네? 어 이거 조심해 근데 금방 금방 가까워 뭐야 나 또 뭐 던졌어 야 뭐 하나 잘못 버렸는데? 명호님 그럴 때가 아니야 빨리 싸워 아니 나 뭘 버렸지? 아 잠깐만 아 명호님 죄송해요 아 저거 쐈어요? 괜찮아 괜찮아 야 도망가지마 헛? 나 헛도 없는데 6번 7번 우와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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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호님 앞으로 독수리 앞에 나타나면 안 돼 이런 이런 모습이야 지옥에 지옥에 가있어 그래야 나오네 아 특대히나 사진 찍자 사진 찍어 어 죽었다 아 죽었어 Ok 지금 찍었어 나이스 아우 너무 고생했다 와 오늘 너무 긴 여정이었다 진짜 아 희단이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윤이야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 좋아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출발했어요 우리 이제 우리 다 모두 독수리 오너야 독수리 오너야 윤이야 빨리 와 봐 봐 봐 봐 봐 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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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봐 봐 봐 봐 봐 봐 봐 독소리 교배, 독소리 교배. 아, 교배. 아, 독소리 교배 해놔. 아, 자꾸 일어나서 뭐려고.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봐야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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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야, 그거 수쿼시야, 수쿼시 암쿼시야. 이거 남잔데? 남자야? 오케이. 넣어놓을게. 야스 두 개자. 야스 가야지. 자, 윤희야. 내일 또 1호치 독소리 나오는 거야, 우리. 1호치 나오면 턴 나누자, 어때? 좋아, 좋아, 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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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대부가 되어보자. 아, 희나님 이리 오시죠, 희나님. 아, 지금 독소리, 독소리 시작해, 시작했습니다. 어, 어, 뭐야. 야스 중. 독소리 야스 시작했습니다. 희나 독소리가. 어?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아, 잠깐만, 아, 들어오면 안 된다. 야, 들어오면 안 된다. 야, 들어오면 나가, 나가. 나가, 임마. 나가, 임마, 이 자식이 지금. 희나님 집어넣으세요, 이거 안 됩니다. 저 이미, 이미 두 명이 결혼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집어넣으세요, 희나님. 아, 근데 명훈아, 희나 거 여자라서 확률을, 허율을 절을 수도. 어, 어, 잠깐만. 아니, 아니. 아, 2대1이었어? 아, 잠깐만. 아, 뭐가, 뭐라고요? 미쳤나 봐.